네, 반갑습니다. 적응 계신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예비 고1이라고 불러볼까요? 찬바람이 이렇게 좀 소소 불 때는 마음이 되게 쓸쓸하기도 한데 정말 가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 않나, 얘들아? 그치? 쓸쓸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선생님은 또 이렇게 쓸쓸한 계절이 오면 또 새로운 학년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니까 설렘도 좀 있어요. 벌써 10월이 돼가지고 여름방학 때부터 우리 중3 친구들을 만나러 나와야지, 나와야지 했는데 현재 고1, 고2 친구들 내신 데뷔도 있고 방학 특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나오게 된 게 지금입니다. 요즘에 한참 중3 친구들, 예비 고1 친구들이 게시판 같은 데나 선생님 개인적인 연락처에 문자 이런 데로 어디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어느 순서로 공부해야 되냐 이거 먼저 공부해도 되냐, 이거 다음에 이거 공부해도 되냐 이렇게 좀 공부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면서 문의들을 좀 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겸사겸사 우리 중3 친구들 만나러 나와야겠다 싶어서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 퀘스트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이 영상은 현재 중3 친구들을 위한 거예요. 예비고,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될 그런 친구들한테만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거랑 맞지 않아요. 우리 중3 친구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목이 안녕이죠, 안녕. 반가워 처음 만나는 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중3 친구들 오늘 처음 만나러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 나오게 된 목적은 반갑다. 인사하고 싶고, 선생님이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수학, 1학년, 2학년 수학을 가르치는 남혜영이다라는 인사도 좀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하와는 왜냐하면 2015 개정교과 그리고 2022학년도 입시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질에 겁을 먹고 나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 건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내가 공부해야 될 교과가 어떤 것이고 수학의 교과가 그리고 그 안에 단원들이 어떤 게 있고 어느 순서대로 학습을 해야 되고 이 정도까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 선생님이 좀 안내를 해드릴 겸 이렇게 나왔어요. 1학년, 예비고일 중3 친구들 반갑고요. 선생님이 이제 수학에 대해서 2015 개정교과부터 해서 찬찬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복잡하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굉장히 간단하고 그 심플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1학년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당장 배우게 될 그 교과의 이름들은 알아야 되고 2015 개정교과가 나한테 맞느냐. 자, 맞아요. 2015 개정교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2015 개정교과로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해부터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1년 더 위에 선배 그러니까 현재 고1 친구들부터 교과서가 이미 바뀐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은 그 지금 현재 고1들이 배우고 있는 그 교과를 내가 학습해도 되냐. 그 질문을 첫 번째 하는데 그게 왜 질문이 되냐면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이 치르는 입시 아니라 여러분들이 치르는 입시가 다르다 보니까 뭔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결론은 같은 걸 공부하는 거 맞아요. 2015 개정교과라고 쓰여져 있는 그 교과는 여러분들도 학습하시는 거예요. 단, 교과선이 1년 전에 바뀌었어. 그런데 그 바뀐 교과에 맞게끔 입시제도를 확 바꾸려니까 말이 많았죠. 그래서 입시제도는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은 기존의 입시제도인 문의과가 나뉘어진 가형과 나형으로 입시를 치러요. 그러니까 입시제도가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교과는 2015 개정교과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선배들이 배우는 그 교과를 그대로 공부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드디어 뚜껑이 열렸어. 되게 고대 어떻게 바뀔까? 도대체 어? 막 되게 고대했었는데 8월 말에 바뀌었죠. 선생님 8월 말에 당장 나와서 얘기했어야 됐는데 지금 이제 나와요.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문의과 통합이에요. 여러분들은 문과, 입과가 나뉘어서 수학을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의과 나눠서 문과는 이거, 입과는 이거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예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공부했고 시험도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다 전체 똑같은 걸 공부합니다. 그래서 뭘 공부하냐면 수학, 상, 하. 근데 이게 수학이에요. 여러분들 교과서 딱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수학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하나 받을 거야. 그거를 1년 동안 배워요. 그래서 그 1학기 때 걸 상, 2학기 때 걸 하라고 얘기해서 이제 서점에 가서 문제집 같은 걸 보면은 수학 상, 수학 하 이렇게 나와 있어. 그 수학이라고 하는 내가 한 권의 교과서인데 1학기, 2학기가 너무 두꺼워지니까 나뉘어서 문제집 같은 게 나와 있다. 여러분들은 수학이고요. 수학 1이랑 수학 2는 수학을 배우고 난 다음에 1학년 내내 1년은 이거 배울 거고 2학년 가면 수원, 수2 이렇게 해서 차츰 공부하게 될 거예요. 수원과 수2를 공부하는 것까지는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현재 중3인 예비고1 친구들은 수학 1, 수학 2 다 공부합니다. 이건 다 공부해야 되는 거고 아래에 이제 3개의 교과가 있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 3개의 교과 중에서 하나를 택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요. 하나를 택해서 내가 확률과 통계 택할 거다. 미적분 택할 거다. 기하 택할 거다. 이렇게 해서 이 중에 하나를 택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같이 공부를 하고 여기서는 하나를 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택하는 거 그거 하나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에서부터 짠짠짠 내려와서 공부한다. 이해 되니? 수학은 체계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의 공부가 선행이 안 되면 뒷부분에 있는 걸 먼저 학습할 때 빵꾸가 난다거나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 이거 공부 안 하고 수원, 수2 공부하면 앞쪽에 있는 내용이 수학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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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내려오시고 어차피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확실하게 대학별로 어떤 선택 과목을 더 우선시한다, 뭐가 된다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선택 과목 세 과목은 나중에 생각하셔도 절대 안 늦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수학, 수학1, 수학2 이렇게 공부한다라는 거 얘가 입시 제도가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입시 제도라는 거 수능에서 어떻게 수능시험 볼게 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를 보면은 2019년에 여러분들이 고1이 되는 거예요. 맞지? 지금 2018이니까 이때 고1이야. 이때 고2지. 2021년에 고3이야. 그럼 내가 고3 때 수능을 보죠. 그치? 그 수능을 뭐라고 하냐면 2022학년도 수능이라고 해요. 이때 보는 수능을 2022학년도 수능이다. 학년도 수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능의 이 연도, 학년도라는 거는 내가 대학교 1학년이 되는 연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 내가 고3이지만 보는 수능이 2022학년도 수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022학년도 수능을 보시는 거예요. 2021학년도 수능은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이 보는 거고 여러분들의 입시지도랑 달라.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 수능이 내가 보는 수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발표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공통과목으로 모든 친구들이 수학1과 수학2를 볼 거야. 수학1과 수학2를 볼 거야. 그리고 선택과목으로 선택과목 하나 택1로 볼 거야. 선택하나 볼 거야. 그러니까 내 확통을 볼 수 있고 미적분을 볼 수 있고 기하를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하나, 둘, 세 개의 교과를 어쨌거나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는 공통 다 봐야 되는 거고 이거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수능안이 딱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과 순서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안에 어떠한 단원들이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면 고1에 배우는 수학 상하에서 수학 안에 얘가 상편에 그러니까 1학기 때 배우는 거 다항식이 있고요. 다항식. 그다음에 방정식과 부동식이 있고요. 방정식과 부동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세 단원이 있어요. 상편에. 도형의 방정식. 이게 아마 1학기 때 이 정도 배우게 되고 합편에는 집합과 명제, 집합 명제, 그리고 함수, 함수, 경우의 수가 있어요. 함수, 경우의 수.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구성이 되고 있고요. 수학 1이랑 수학 2에는 수학 1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학 1에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렇게 함수 있고요. 그리고 수열이 있습니다. 수학 2에는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이랑 그다음에 미분적분이 있어요. 미분적분. 이 미분적분이 다항함수의 미분적분이라고 알면 되는데 미분적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수 1과 수 2까지는 공통으로 다. 이게 수능 과목이니까. 그치? 여기서 택하는 선택 과목은 그 나중에 문제. 하나씩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이렇게 이제 내가 배워야 될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다. 내가 봐야 될 입시는 2022학년도 입시고 입시에서 봐야 될 교관은 이렇다. 라는 것 정도는 내가 이제 예비고 1이 될 거라면 중3이라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순서 자체도 수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1, 2 가서 공부하시고 이제 여기는 이제 나중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제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막 마음이 너무 앞섰어. 공부 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 거야. 막 너무 빨리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중3 친구가 선생님 저 수 1, 2 같이 공부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질문하고 1, 2랑 확통 다 같이 공부하면 안 돼요? 1, 2, 확통 다 같이 공부해도 돼요? 만약에 진짜 빠르게 할 거면 그런 거 막 구체적으로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미적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어떤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수 2 다음에 들을 수 있어요.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택 과목들 중에서 확률과 통계, 기하 이렇게 있고 미적분만 수 2 다음에 미적분을 하실 수 있어요. 나머지는 마음이 너무 급해. 먼저 보실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리고 수학은 기본이기 때문에 얘가 먼저 돼야 1, 2 갈 때 무리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어떤 개정교과 그리고 2022학년도에 입시를 봐야 될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수학에 관련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내가 봐야 될 입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그냥 만나러 나왔는데 좀 얘기를 해서 무겁지 않죠. 이게 입시 제도가 바뀌고 교과서가 바뀌고 아 뭐야 대박 우리 어떡해? 라고 하실 필요 없고 되게 쉬워졌네? 나 공부 그냥 대강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이게 사실 이렇게 좀 바뀌면서 분량이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계속해서 좀 봐온 결과 분량이 확실히 많이 줄었는데 분량이 확실히 많이 줄어서 이제 아이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소학 공부를 할 때 조금 수월하게 해줘야겠다라는 것이 일단은 취지인 것은 해요. 그런데 어차피 시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의 상대평가죠.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는 절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충실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신다 마음가짐을 좀 가지신다라고 하면 내가 어디를 공부해야 될지 뭘 공부를 먼저 시작해야 될지 내가 봐야 할 입시는 뭘지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처음 우리 중3 친구들 만나러 왔는데 이제 11월 넘어가지고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만나러 자주 나올게요. 공부해야 될 거 어떤 건지 고등학교 생활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것들 이런 것들 알려드리러 나오겠습니다. 반가웠고요. 우리 또 곧 다음번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